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어제가 어버이날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거지같은 꼴뚜기들이 미쳐 날뛰고 있길래 얼른 잡아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어버이날을 기념해서 내가 모처럼 새아미한테 시자질을 시전했는데 이런 개뻘 되는게 하나도 없네. 결국 욕처먹고 글삭튀해버린 시누이 끌깔깔 원제, 어버이날 문제로 새언니한테 너무 서운합니다. 제목 그대로에요. 제가 새언니한테 너무 서운한게 있는데요. 혹시나 해서 미리 말씀드리는건데 제가 시누이라고 이상한 편견같은거 가지지 말고 냉정하고 공정하게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난 거지같은 시자가 아니라고. 우선 저희 오빠랑 새언니는 30중반이고 결혼한지는 이미 5년이 넘었구요. 지금 만 3세 조카 아들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또 저희 오빠는 해외출장이 많은 대기업을 다니고 있구요. 새언니는 볼품없는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그래도 두사람 합쳐서 월 실수령이 대략 천만원 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봤을때 평소 오빠와 새언니는 저희 부모님이든 아니면 새언니 친정부모님이든 구분할거 없이 나름 적당하게 거리 유지하면서 잘 살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번엔 진짜 이해가 안되는 일이 하나 생겼네요. 그러니까 전에 저희 오빠가 비행기로 6시간 거리에 있는 먼 외국으로 1년동안 출장을 가게 됐는데요. 그게 벌써 4개월이나 됐거든요. 그리고 오빠가 그러고 있는 사이에 새언니는 자기 친정에 들어가서 자기 부모님 도움을 조금씩 받으며 육아를 했어요. 참고로 조카는 유치원 다니고 있습니다. 아 물론 저희 집도 마찬가지죠. 조카 유가 도와주고 있었다구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놀고 있는거 아니니까. 여하튼 저희 오빠 회사에서는 3개월 이상 장기 출장시 다른 가족과 만날 수 있게 배려를 해줘요. 비행기 티켓 2장이 제공되는데요. 이게 뭐 딱 한번만 주는게 아니라 3개월 주기마다 주는거죠. 그래서 어차피 3개월만 더 있으면 또 티켓 2장 나오니까 어? 언니랑 꽁꽁이는 다음에 가구 이번 첫 티켓은 우리 부모님한테 드리는게 좋겠다 그러니까 새언니가 양보를 좀 해달라 이렇게 제가 부탁을 했는데 아우 그건 아니죠. 우리가 갈거야 이러는거에요. 당연히 아내와 자식이 먼저 가는게 맞다 이딴 소리 하면서요. 이번 석가탄신을 껴가지고 오빠한테 다녀온다고 하네요. 아니 지금 어버이날도 있고 그런데 어찌 이럴 수 있는거냐고 다음이 또 있으니까 일단 우리 엄마아빠 먼저 보내드리자라고 하는데도 계속 이미 예약까지 다 했고 오빠도 동의를 했다 이러면서 신우인인 제가 하는 말은 귀등으로도 안들어요. 이래도 되는거냐고 내가 신우인데 어? 도무지 답이 안보여서 언니 어쩜 그럴 수 있어요? 난 너무 서운해요. 이렇게 감정에 호소하는 톡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우 어쩌겠어 서운해도 어쩔 수 없는거야 이런 소리나 해대는데 이게 맞는거냐구요. 일단 저도 그래요. 저도 서운하지만 지금 어버이날이잖아. 어? 우리 부모님 물론 말은 안하지만 제가 보면 되게 서운히 하는 눈치거든요. 저요. 지금까지 그래도 새언니 정말 좋게 봤었는데 이렇게까지 사람이 독하고 양보 안할 줄은 진짜 몰랐어요. 게다가 제일 어이없는 건 바로 새언니의 태도입니다. 대체 양보를 안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그냥 자기랑 아이가 먼저 다녀오는 게 당연한 거래요. 아니 순서를 따지면 당연히 저희 부모님이 먼저 아닌가요? 연세가 많은 어른들이 먼저라니까 끝까지 자기와 아이가 먼저고 부모님은 나중이라고 합니다. 저요.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 안되고 납득도 안되고 용납도 안되고 새언니 너무 이기적이야. 안그런가요? 당연히 연세가 많은 부모님들이 아니 막말로 언제 아프고 언제 가실지도 모르는 분들 아닙니까? 늙은 부모님들이 그런데도 끝까지 본인들이 먼저라는 새언니 이거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내가 한번 엎어야겠죠? 댓글 1번 뒤에 또 있어요. 나이가 몇 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그지 같은 게 시자질 진짜 제대로 보여주네. 아니 발상 수준이 어쩜 이렇게 찌질하고 저렴하냐? 당연히 내 처자식이 더 보고 싶다는 걸 몰라? 부모님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하면 네 돈으로 보내드려. 아니 네가 뭔데 그걸 탐내? 네 거야? 그러놓고 뭐 편견을 갖지 말라고. 야 사람이 말이야 미쳐도 곱게 미쳐야 동정이라도 받는 법이야. 2번 쓴이 보고 있죠? 보통 이런 경우는 네가 부담해서 보내드리면 되는 겁니다. 쓴이가 부모님의 자식이니까 네가 먼저 모범을 보입시다. 자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어서 비행기부터 예약을 하세요. 설마 자식이라면서 이게 싫다는 건 아니겠죠? 모범을 보이라구 어서. 3번 아니 그런 티켓이 나온다는 걸 네가 알고 있다는 그 자체가 오바야. 네가 그걸 어떻게 알고 있는 거니? 그리고 아니 네가 뭐라고 그걸 주라 말아 옌병이야? 어? 너 이러고 있는 건 너 이러고 있는 건 니네 부모님도 알고 계세요? 물론 딸내미가 이렇게 비정상이면 낳고 기른 자들 수준도 뻔하고 대충 알만하다지만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걸 지가 손을 대도 된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야. 뭐 부탁을 했으니까 뭐든 다 들어줘야 된다는 거야 뭐야. 네가 뭔데? 너 뭐 되냐? 4번 쓰니 부모님이 3개월 안에 어찌 될지 모를 정도로 연로하다면 비행기도 당연히 안 타야 되는 겁니다. 왜 타요? 그리고 남의 티켓으로 이래라 저래라 염병하지 말고 네가 두 분 표를 사드리면 되는 겁니다. 쓰니 부모님이 아들 얼굴 보고 싶은 것처럼 너희 오빠도 자기 차자식이 더 그리울 거라고. 알겠냐? 5번 아니 그게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전부 다 네 부모가 아니라 새언니랑 조카가서도 할 말 없는 거 아닌가? 어? 니들 거 아니잖아. 당연한 지들 권리로 생각하는 거 진짜 가짱고 웃긴다 너. 6번 미친 아니 이게 지금 섭섭할 일이야? 정신 나갔니? 당연히 처자식이 우선이지. 어처구니가 없네. 아 그래? 너는 반드시 꼭 자기 부모를 우선시하는 남자 만나라. 알았지? 내가 빌게. 7번 그건 가족 티켓이죠. 부인과 아이가 가는 게 맞아요. 그다음도 또 그다음도 계속 가족을 위한 티켓. 순서 없어. 니들 차례 없다고. 감히 신호 따위가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 없고요. 당연히 니네 부모도 마찬가지. 이걸 가지고 뭐라 할 수 있는 권리 따위는 없습니다. 정 보내드리고 싶으면 네가 티켓 끊어드리면 돼요. 도대체 부부 월수입은 왜 써놓은 거죠? 무슨 의도야? 뭐 좀 많이 버니까 당연히 신세를 줘도 된다. 이런 건가? 솔직히 아들이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런 공짜 티켓으로 해외 관광을 하고 싶다는 심보가 다 보여. 끝으로 너 마음 좀 곱게 써라. 아빠랑 떨어져 지내는 어린 조카. 또 남편도 없이 혼자 육아하는 니네 새언니는 눈에 안 보이냐? 8번 사람이 오는 데는 순서가 정해져 있지만 저성으로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는 얘기를 모릅니까? 게다가 그렇게 급사까지 걱정할 건강 상태라면 그냥 한국에서 조용히 병원이나 다녀요. 해외는 무슨 개뿔? 9번 아니 그 티켓을 도대체 왜 어버이날과 연결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쓴이 어버이인데 쓴이가 비행기표 구입 좀 해봐요. 6시간이라면 대충 태국이나 싱가포르 근처 어디라. 뭐 비행기표 그렇게 비싸지도 않을 텐데 혹시 능력이 안 되고 그러냐? 백수야? 10번 아이고 어디서 시궁창 썩은 내가 난다 싶더니 바로 여기였구나. 이봐요 쓴이 머리가 있으면 역지사지를 좀 해봐요. 남편 만나러 아내와 아이가 먼저 가는 게 맞다고. 아니 그리고 도대체 왜 효도를 남의 힘으로 하겠다는 거야? 네가 하면 안 되냐? 아니요. 제가 만약 새언니 입장이라면 처표는 무조건 부모님께 양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그렇게 할 거라고요. 대댓글 아 미친 지급부모 말고 훗날 시부모를 말하고 있는 건데 부모님께 양보할 거예요. 능지보소. 이러고 조금 전에 글 지우고 도망갔습니다. 두 번째 사연. 언제 새언니가 말을 너무 기분 나쁘게 해요. 오늘 어버이날이라서 제가 새언니한테 카톡을 보냈거든요. 왜냐면 집에 오지도 않고 아무런 연락이 없더라고. 근데 새언니 말하는 게 진짜 사람 속을 확 뒤집어 놓네요. 언니. 오늘 우리 엄마한테 선물 뭐 해줬어요? 어? 아니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요? 아가씨 오빠한테 물어봐야죠. 아니 언니도 이 집안 며느리고 가족인데 제가 좀 물어보면 안 돼요? 네. 앞으로 이런 거는 누구 오빠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말이죠. 우리 엄마한테 잘하면 되는 거고. 아가씨 오빠는 오빠 부모님한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아가씨도 나중에 결혼하면 꼭 그렇게 하세요. 이러면서 쳐 웃는 이모티콘까지 보내길래 이건 뭐 사람을 대놓고 비꼬는 건가 싶어가지고 너무 기분 나빠서 아니 그럼 우리 오빠는 왜 결혼한 거냐? 이렇게 대놓고 물어봤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답도 안 해주고 가만히 씹는 새언니한테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짜증이 올라와서요. 제가 여기서 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걸까요? 나 못 참겠어. 방법을 알려달라고요. 댓글 1번 그래서 니까짓께 뭘 알 수 있는데 너 뭐 돼? 2번 저기였으니 이거 시비 거는 게 아니라 나 진짜 너무너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아니 왜 이런 걸 너희 오빠가 아니라 새언니한테 물어보는 거죠? 혹시 니네 오빠 뒤져가지고 카톡을 못 보내고 그래요? 저승에 있나? 3번 뭐라고? 그럼 왜 우리 오빠랑 결혼을 했냐고? 야 지린다 진짜 아니 지가 뭐라도 되는 줄 아는 거야 정말? 헐 되겠으니? 제가 뭐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새언니가 먼저 기분 나쁘게 말을 하니까 저도 그냥 똑같이 기분 나쁘게 물어본 거라고요. 4번 아니 니네 부모 일을 왜 남의 집 딸이랑 상의를 하려는 거야? 니 오빠랑 상의를 해 제발 혹시 오빠가 뒤진 거야? 없어? 솔직히 나도 시누이지만 나 진짜 이해가 안 된다. 5번 그래서 니네 오빠는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뭐 해드렸대? 그리고 정작 너는 뭐야? 니 엄마한테 뭐라도 해준 거 있냐? 있으면 말해봐라. 6번 시자질이 하고 싶어가지고 먼저 도발을 했는데 걔 처벌렸구만? 까일까일까일까일 하... 이게요 저도 살면서 느낀 건데 시자 이런 걸 떠나서 작은 감투라도 씌워주면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물론 이게 감투는 아니지만 문제는 이걸 감투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시자가 되는 순간 자기들이 뭔가 위에 올라간다. 이런 그런 느낌을 받나 봐요. 참 어질어질하다. 어질어질해. 아무튼 그래요. 평생 이러고 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